나 따위면 질 것 같애 전시로 개많이 오는데 갑자기 사리지 않는다 뭐야 개많은데? 도도도 템프시롤 템프시롤 둘이 커플같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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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라지완 가라지완 갈아지완 가라지완 가라지 창고에서 머리 비빈거 있어 1p 최sen crashed x5 situation 모자 ела 헉 ete 뒤로 8 핀 인지 1 인지 스 간다, 드론 블루, 블루, 블루는 드론 오케이 랭니다 블루 신게트지 마, 블루인 밴밤 이틀은? 피해리다 누구지? 하나 피해를 오른쪽 라스트 피해를 피해 20x20 한 명만 지렸나 오 시발 지네가 인털테인인 거 아니야? 로그인을 수 없다 나 첫날에 다 했는데 안 되있나보죠 아 안 했네 이거 뭐냐? 디스코드 그거 샥 그거 한 곳에서 적어야 돼? 이거 하면 되나 아니 이게 왜 안 죽어 아 뭐야 야 짜증나 빨리 들어가 스모크 P1이야 어 거기 뒤에 노란 P1 뭐야 왜 이겨있어 나 디스코드 적반 스모크 막 텔레포트 안에 앉아 땡겼다면서 스모크가 썼는데 어 닥터 지금 범포카 1층 자 어 어 여기가 있다 어 야 바닥 가서 다 조져봐 기다리고 있을게 계속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을게 계속 전기 부서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계속 기다릴게 절대 안 움직이요 옥상에서 수류탄 던져서 깨달래 가만히 있을게 ADS 내가 빼줄게 ADS 돼있는데 내가 뺐어 계속 기다릴게 며어리기 뚫어도 기다릴게 절대 가만히 있을게 절대 가만히 있을게 잘가 와 아니 아니 저 문은 왜 뚫려있어 어? ADS 빼주려고 내가 깼어 미안합니다 국잘클 아 망타깨 하나 아케이드상 보고 하나 니네네 어디야 어디야 아 안방이다 안방 아 2방 어 2방 아 그쪽에 있었어 파이로서 보던데 오오 오우 설대비묘게 보호색 봐 ㅈㄹ 나 사람인줄 몰랐어 제가 쏘기 전까지 보호색 싫어 아니야? 아 드디어 백내장 대비에서 벗어나는 백내장 없어졌어? 아니 엘식 아니에요 쪼마 나 꺼어 그냥 채팅만 치면 이벤트 캐타 를 든 오빛이 시작을 해요 골크 난로방에 아이큐 있어 나 이쪽으로 올 것 같아 오버 아 ㅅㅂ 혜자한테 죽었어 서머 외벽 하나밖에 죽는다 아이큐 잘 이 반.. 반대 공부 와 바닥 너무 잘해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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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푸셔 안 푸셔 비트 안 돼 비트 안 돼 대차 크레이머 에이츠 앞에 가스 깔아놨어 초트레이팅 혜자 맞고 있네 얘도 뒤쪽으로 갔다 얘도 뒤쪽으로 간다 거기 몇 명이냐 없어 이제 없어 이 계단에 클레이머 에이 속에 로비 없어 지금 이쪽에 하나 회관에 하나 회관 사망 디퓨저 아 내 길있네 에이스 죽기 와 저 홀뽑뽑뽑 자 불빛 유리 2개 닫겠어 무기고 복도 무기고 복도 무기고 복도 하나 R2 래플이 있나? 하나 무기고 복도 하나 무기고 복도 하나 무기고 복도 안보여 하나 큰창 하나 무기고 복도 하나 무기고 복도 무기고 복도 계속 피키fia 있는데 엔 extend 맞았어 걔 1개 플 asked 불빛 1개 유리없어 낥 맞 denn 오우! 크레모가 다 됐다 반대 발키리도 있어 야 펄스도 있어 카이다 아직 기생 펄스 이거 뛰쳐 나온다 기생복도 기생복도 어 발모가지 드롱구멍 발모가지 드롱구멍 발모가지 오케이 오케이 안보여 발모가지 안보여 지금 안보여 나한테 안보여 안보여 너무 멀어 클클클 나 이거 뜬다 아제트 보고있다 이거 아니 찍는다 응 크로스야 찍고가 크로스 하얀 것 같아 하나 더 팀 하나 더 해봐 다른거 좀 해봐 리전이나 1층으로 온거지 리전 안에 있고 다시 찍는다 크로스 크로스 1층 다 아니야 다 아니야 아 뭐야 덕에 안 터져 있어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열 받네 스크로스 담아 스크로스 담아 스크로스로 담아 스크로스로 담아 나도 스크로스로 담아 나 너무 안가서 힘들어 연막 양쪽으로 깔고 그냥 연막 박수 연막 박수 나 나 나 복도 다 왔었어 저거 팀 많아 나이스 파이팅 헤디미 헤디미 저거 그냥 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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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몽타 차고 몽타 차고 와 몽타가 차고 야 이거 나 도와줘 도와달래 나 드론가 양각으로 도와줘 야 이거 BB도 있어 도와줘 스태프 있는데 코프클링 형 형 나 클리스턴 야 여기 위에 있어 틀렉터 열리냐? 틀렉터 열렸어 틀렉터 위에 들어왔어 난 빅먹어 나도 나 안 먹었어 사람 말해라 나 슈퍼 들고 있는다 PD 하나 야시권 해치위에 둘 해치위에 하나 있다 그거 깼어 뭐지? 충격탄 피압탄